자, 무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무자일주를 보실 때는 이 자수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수는 화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화가 온 거예요, 자수까지. 근데 이 화가 오려면 그 사이에 뭐가 개입이 돼야 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금이에요. 그 많은 금 중에서 신금이 있을 때 화를 끌어서 자수로 만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수를 우리는 씨앗과 같다라고 합니다. 씨앗. 그럼 이 씨앗은 결국에 화라는 퍼져있던 것을 모아서 만든 갈무리에서 만든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제로 작용합니다. 정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갈무리 되어서 만들어진 종잣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정제가 남들한테는 보여지는 형태의 정제가 아닌 거예요.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금이 있다면 모으는 것만 되어 있지 돈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제가 일지에 있어요. 일지. 그러면 일지는 나의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죠. 따라서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돈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토는 정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얘는 토, 극, 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무토는 수를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통제를 잘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글자가 사주에 없다면 구두새 또는 자린고비와 같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꼼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꼼꼼하냐면 남자잖아요. 남자가 무임 주면 자기가 가계부를 다 써요. 자기 손으로. 그 정도로 꼼꼼합니다. 매력 있죠? 가계부 쓰는 남자. 그래서 이러한 정제가 일지에 있으니까 붙들어 놓는다.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어요. 시야가 좁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뭔가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런 수를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는 목이라는 수의 통로, 화라는 수의 풀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수를 푼다는 거죠. 자수를 푼다는 건 돈을 쓸 줄 안다는 소리예요. 목화가 발달하면 돈을 써요. 풀어내어서 운용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려면 꺼내서 운용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그냥 예금 해놓는다고 그 돈이 풀어나진 않죠. 그래서 목화가 발달해야 그런 풀어내서 운용하는 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화가 아니라 금이 있게 되면 모으기만 할 줄 알고 나가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수정제가 처라고 한다면 남자 사주에 처를 남자가 통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주도권이 무토한테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수 입장에서는 목이나 화화라는 통로가 있어야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면 꼼꼼하다. 아껴 쓴다. 가난해지지 않는다. 부정이면 시야가 굉장히 협소하다. 풀어놓을 줄 모른다.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계산한 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주를 또 뽑아야죠. 자 다음 일주는 다음 일주는 을축일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을축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